1, 2, 3, 4, 5, 4, 5, 6, 7, 8, 8, 9, 10 5, 4, 3, 2, 1, ah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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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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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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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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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네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삶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아, 여러분 오늘 진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노시구요. 어쨌든 오늘도 끝나겠지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좋은 꿈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은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한 날 이젠 내가 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신과 선의 난 고른 빗속여도 장미형을 넌 느낄 수가 있죠 오 월론의 날에 비웠던 밝아진 밤을 기억하거든요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한 날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좋은 밤 좋은 꿈 받으러 어만 밤이 더 지나가면 당신은 사라질 테지만 그리는 모르는 어떤 꽃날처럼 그댄의educuna 멍청을 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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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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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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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제 저희의 마지막 곡이 되었구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셔서 그런지 저희도 신나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피버 상태구요 열이 아주 후끈후끈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열이 날려고 그러는데 가야 되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가야 되구요 저희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또 어딘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전국을 돌면서 단독 공연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번 타겟은 세종입니다 세종시 근처에서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멋있다!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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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nova supernova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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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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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